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인가 인가!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콘텐츠를 할건데요 그 콘텐츠는 바로바로 원피스 꼬리잡기입니다. 진짜 이런것 같네요, 오늘 그럼 간단하게 멤버들을 소개하면서 게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, 이수건이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! 주인펜님 안녕하세요!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담배님 안녕하세요 단미호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세기님 네 안녕하세요 자세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원피스 꼬리잡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번째 저희가 랜덤으로 능력과 꼬리색깔을 뽑습니다 자 그리고 능력을 뽑고나서 그냥 상대방을 죽이는게 아니구요 제가 죽일 수 있는 색깔이 있어요 이런 순서인데요 빨간색은 주황색만 잡을 수 있고 주황색은 노란색만 잡을 수 있고 노란색은 초록색을 잡을 수 있고 초록색은 파란색을 잡을 수 있고 파란색은 남색을 잡을 수 있는거에요 그쵸? 근데 만약 주황색이 탈락했습니다 주황색이 탈락하면 누굴 잡아야겠습니까? 빨간색은 노란색을 잡는거에요 알겠죠? 간단하죠? 오케이 자 그럼 능력을 뽑고서 자기만의 꼬리색깔을 뽑고 이 순서대로 네 상대방을 탈락시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드디어 꼬리잡기가 시작되었군요 게임 모드 일단 풀구요 게임 모드 풀고 열매를 먹겠습니다 오늘 제 열매는 빙빙 열매 그 3대장에 나오는 그 아이스아이스 열매인데요 일단 먹어볼게요 어떤 이릉이 있는지 와우 아이스 블럭 능력 있구요 아이스 소드 있구요 아이스 에이지 있구요 아이스 볼 아이스 타임 뭐 감옥같은거 같은데 자 이거를 아 잠깐만요 왜이래 왜이래 이거 잘못 지정했잖아 일단은 이걸로 하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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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에 이거 넣구요 아이스 뭐 날리는 것도 있구요 좋아요 자 능력은 완벽하게 지금 많습니다 좋아 자 그럼 제 꼬리색깔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깔 꼬리색깔 지정해주구요 오케이 완료 오케이 초록색 꼬리색깔 됐구요 자 그러면은 빨주노초파나미니까 저는 초록색이니까 파랑색을 잡는거네요 그리고 노랑색을 피하겠죠 파란색깔 줄 잡고 노랑색을 피하고 좋았어 자 그럼 오늘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시 꼬리 색깔이 무엇이신가? 아 저는 녹색입니다 녹색이요? 내가 녹색인데? 녹..녹색이세요? 네 그럼 저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요? 거짓말하시고 있네? 어 네? 어떻게 알았지? 내가 아까 봤어 너 너 파란색인거 아니? 어떻게 알았지? 내가 널 잡아야겠네? 아니? 어떻게 알았지? 빨주노초 파나미니까 널 잡아야겠네 내가? 녹색이? 아니? 널 잡아야겠어? 어딨어 너 아니? 아니? 아니 잠시만 너무 성급하신거 같은데 네 천천히 그 저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오오 네 야 내 능력 엄청 änd3 너 죽었어 어..어억 저거와아아ㅓㅓъ V 야! 나 능력이 왜 overturn 아 나나 꼬리 만들고있는 누구야? 그EX 야 나 능력이 너무 세요 여러분들 너 죽었다 아.. 그럼 진정하시고 개 잘 들여 보십시오 뭐지? cart 제가 테텍이 빨간색이면 제가 그 그 능력입니다 제가 그 남을 그 도와줄 수 있는 그 시너지 능력이에요 아 팀을 하자고? 야 음 그런거 없어 어 뭐야 쟤 누구야 쥐는때 무슨 색깔이야 뭐야 오 뭐야 오오오 이러지 마세요 뭐야 쟤 무슨 색깔이야 뭐야 알았어 일단은 어 전화 끊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맵돌아 너 파란색이야 아니요 전 야 앞에 파란색 있는데 넌데? 일로와 일로와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비행기 어? 파란색 일로와 아이즈 노초 파남보 난 초록색 어 배리어 능력이네 야 받아라 배리어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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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너는 어?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검 아이스 검으로 때려버리지 야 배리어 베리어 이런게 어딨어 도와줘 배리어 도와줘 너 너 죽었다 일로와 일로와 베리어 능력 좋은데? 야 야 이쪽 안와 너 일로 안와 아이스 빔 아이스 감옥이죠 아이스 비행기 아이스 에이지 베리어 도와줘 아아아 베리어 자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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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 노란색이야 쟤? 뭐야 오오오오오 주인태가 나 잡는건가봐 야 주인태가 나 잡는건가봐 빨주노초파남보 주인태가 노란색이야 주인태가 노란색이야? 아니 노란색이야 노란색이야? 빨주노초파 주인태가 노란색이면은 주인태가 노란색이구나 주인태를 피해야되는구나 그럼 제가 누가 잡아야되는거에요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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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색까지 잡아야되요? 니가 남색 남색 없잖아요 남색있어? 남색없죠 다섯명이들 어떻게 남색있어요? 빨간색잡아야지 아 빨간색이요? 아 이 순간 놓쳤네 아 아 그러지마시고 이거 저희가 협력을 한번 해보시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너를 잡으면 너를 못잡으면 아무것도 할수없어 야야 단미호가 빨간색이야 단미호가 빨간색 꼬리야 단미호 잡으면 되 니가 단미호 내가 도와줄까? 내가 도와줄까 내가? 그럼 좋은생각 하겠습니다 그 배리어능력을 제가 드릴테니까 음 제가 단미호님 능력을 흡수를 해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왔다왔다왔다 할꺼에요 주인태가 나 잡으러왔어 주인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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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는거네 주인태가 나 잡는거였어 주인태가 노란색이야 아 잠깐만 아이스에이지 써가지고 아이스에이지 아 그러면은 시너지로 제가 도와드릴테니까 같이하십시다 어때요 아 내가 님을 잡아야되는데 왜 너랑 같이하냐니까 말이 안되잖아 바보야 난 너를 잡아야지 빨리 다른사람을 잡을수 있을거 아니야 니가 빨리 단미호나 잡어 너 어딨냐 근데 저 그러게요 야 단미호 지금 어딨냐 하면 알려줄게 CGV 앞에 있어 다리앞에 있어 다리앞에 어 거기에 당신이 능력이 아니구요 아 주인태가 나 잡는거 확실해졌다 빨주 어어어 단미호가 주황색 잡는거고 이수건 어딨지 이수건 이수건 어딨냐 빨주 단미호가 태태기 잡는거구요 쥐늑대가 저 잡는거구요 쥐늑대가 저 잡는거구요 저는 이수건을 잡으면 됩니다 이수건은 단미호를 잡는거구요 아이구참 저는 살아있구요 다섯명 뭐야 쟤 누구야 쥐늑대다 쥐늑대다 쫓아온다 쥐늑대가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되요 쥐늑대가 저를 쫓아옵니다 오 쥐늑대가 돌아왔어 헐 어떻게 아이스에이지 완벽하게 야 쥐늑대 여깄다 쥐늑대 야 쥐늑대 병원에 있어 병원 여기 해변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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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단미호를 쫓기던데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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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쪽으로 갈게 죽여 쥐늑대 죽여 쥐늑대 죽여 아 단미호 단미호 왔어? 어 도망가야되 어 단미호 능력 너무 좋아 아닌가? 쥐늑대 능력인가? 쥐늑대 능력이야 이거 뭐래 쥐늑대가 너 방해하는거야 지금 빨리 죽여 오우 너무 사귄데 이거? 뭐래? 오우 잠깐만 이거 능력쓰면서 어떻게 검 들어? 아 그걸 1번 누르면 돼 그냥 능력이랑 별개로 아니 휠로 휠로 휠 아 이수곤 봤어 너 이수곤? 아니 이수곤을 못봤어 너한테 가고있다 도망가 너는 주위 때 잡아야되고 오늘 나 스피드능력이야 어우 좋은데 스프링 스프링 아니야 고무고무의 기어세컨드다 아 지금 찾았어요 저 단미호는 거기에서 어허 이수거님 거기에 계셨군요 왜 니가 왜 투룩스한테 쫓기냐? 왜 노란색 쫓겨 니가? 바보야? 제가 쟤한테 쫓기는거죠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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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능력 너무 사기 아니야? 이거? 아 이러지마 초록색 아까워도 엄청나고 있어 아 살려주세요 아아 아아 아 잇수원님 제가 아까 렉걸려가지고 tp 했는데 다들 살아나세요 아 나 살아나세요? 제가 tp를 했어요 아까 그 뒤로 렉걸려가지고 팀원 tp 한 건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 기회 드리는 거에요? 옷 입고 빨리 도망가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1초들일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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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5,4,3,1 땡 살아야되 지하실로 도망가 지하로 들어갔다 잠시만 열매를 먹을 시간을 줘 죽을셈인가 죽을셈인가 술을 까꿍 까꿍 수건이 달라 기겁한 사람 좋아진다 나는 단미호 잡으면 된다 이제 빨주, 노초, 파남보에서 단미호 잡아야겠다 단미호 단미호 어딨어 단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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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미호님 나 왜 pleasing쓰는거야 단미호 닮는 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its 제가 usando거라서 아니야 괜찮아 기다려 죽으면 wyd해 죽으면 lo 왜 나와 어차피 금방 죽여줄게 금방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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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가 빨간색 잡는거야 파란색 죽였으니까 이수건 빨간색 아니야 빨주 노초 파 파 빨주 님이야 님 맞아 나 아니에요 무슨 소리에요 맞아 괴롭히지마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는데 모래 모래 이거 아까부터 누구야 도만둬 흐후 흐이 모래이거 누구야 누구야 도맡아 빨리 도망가야돼 아 모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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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변인 안녕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단변인 아니요 단미호가 누구 잡는거였지? 단미호가 누구 잡는거였지? 단미호가 누구 잡는거였지? 주황색 오케이 태택이 오케이 저기요 태택이님 주황색이죠? 아니 무슨 소리세요 주황색 내가 다 봤는데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저 주황색이에요 그니까요 네 어디계세요 쟤가 이렇게 등력이 두개가 됐네 아이고 두개에요 아니 열매 두개 먹으면 죽어 아니 열매 두개 먹으면 죽는다고 말해줬는데 바보하네 이거 이거 어떡해요 뭐 탈락해야죠 뭐 열매 내가 두개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야 이 세상에 이런 바보같은 죽음을 잘갔다니 야 열매 두개먹으면 죽는다고 원래 안 열매는 두개먹으면 죽어요 제가 제가 검은수염인줄 알았어요 만화도 안보셨나? 어? 탈락이세요 잘가요 아니 어쨌든 제가 이렇게 능력이 너무 사기라서 이긴거 같아 내가 뭐 잘해서 이긴것 보다는 능력이 너무 좋지않나요?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긴거 같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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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